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3일, 4일, 5, 6일도 안 남은 거래일인데 그래도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이슈들, 섹터별 상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보면서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대주주 양도세 폭탄. 이게 뉴스를 보니까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산타랠리 기대로 어떤 연말마다 있었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최근 한 1, 2주의 흐름들을 보면 경영적인 연말의 흐름을 나오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좀 매도세가 많이 늘었고 외국인들은 이제 그 물량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그래도 요즘에 좀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서 매매는 하실만 한데 지수는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는 확실히 2023년도는 확실히 과거 몇 년 동안의 흐름하고 확실히 좀 다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올 이번 12월뿐만 아니라 계속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통계들이나 기존의 흐름에서 보여줬던 부분들하고는 계속 다른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2월에도 여지없이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 항상 12월 둘째 주, 셋째 주는 거래대금이 말라서 정말 시장이 한산하거나 매매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어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 사실 뭐 에코프로 머트리얼지나 이번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일 이후에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 사실 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원한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30억이니 50억이니 이렇게 완화돼 해준다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원래 이번 주가 지나면 양도세 관련 이슈들은 사실 다 소멸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어차피 파실 분들은 다 파시고 오히려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좀 어떻게 보면 담는 구간인데 이번 주 내일 이후에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는 우상향의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들 가지고 계신 주식이 좀 손실이 나 있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억지로 손절할 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좋은 주식을 더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 내년도 확실히 개선되는 컨셉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추가 매수도 괜찮은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에서 특히나 좀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그 쏠림 현상들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그동안 좋은데 일단 지금은 수급의 힘으로 가는 주식은 너무 세게 가고 안 되는 주식은 뭐 조금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좀 밸런스를 좀 맞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수로는 산타랠리는 좀 없지만 그래도 연말 랠리, 연초 랠리는 분명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다. 지금 해보실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때가 배당락 그리고 대주주의 기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팔 만한 매물은 이미 다 나왔겠죠.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 주 후반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내년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 자체가 우리 신 씨는 미국과 달리 약간 산타랠리라는 느낌은 없지만 종목별로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타난 특징이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일 텐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도 계속 내달리고 있는데 가져야 되는 건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가치주와 성장주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항상 어떤 색깔의 시장이든지 성장주를 아마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성장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성장주, 성장하는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다소 계속 반영이 되면서 아마 성장주들이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까지는 전망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다만 좀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와 색깔은 좀 달라서 다른 쪽에서 성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이라기보다는 통계를 좀 내보면 금리가 지금 작년 올여름까지는 인상기였잖아요. 인상기 때는 주도주들의 군이 매출액 성장률이 좋은 회사들에서 나왔습니다. 섹터나 대표적으로 조금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봤을 때 비싸더라도 2차전지가 대표적인 섹터였죠. 그런데 이제 올여름을 지나고 나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아마 인하기 때는 고금리에서 인하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금리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고금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회사들이 과거 한 20년 통계로 보면 인하기 때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쪽에서 주도주 섹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 좋아지는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좋아지는 게 봤을 때 보면 아직까지 그때도 한번 저희 센터장님이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업 EPS 성장률이 여전히 상위는 한국이 있잖아요. 조금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주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저도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조금 시총 2위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0조를 찍었고 어제가 이제 보압이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 이하 97조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순위가 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가만히 있어도 된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2위가 됐거든요.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시총 2위가 주도주를 결정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위시한 일단은 상반기는 반도체 섹터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아직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원래 주식 이것도 통계인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한 이후보다 인하 직전까지가 오히려 매매하기에 더 좋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하할 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한 5월달, 6월달에 인하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년 상반기 시장이 그래도 내년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인하를 하는 건지 또는 리세션을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쯤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인하 직전까지가 매매하기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국은 2024년도 주식 농사는 2024년도에 일단 많이 지어놔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금리가 인상될 때는 오히려 매출의 성장률이 더 좋은 업종 지금은 금리 인하기일 때는 영업이, 마진이 잘 나오거나 물론 이제 항상 실적이긴 하지만 그 타이밍상 지금은 영업이익 증가율, 반도체, 제약바이오, 제약주를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약간 성장주 중심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주를 아주 간단히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최근에 가치주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자동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일본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공교롭게도 엔화의 방향성은 국내 증시에서는 또 자동차의 매크로 변수에는 또 중요한 변수다 보니까 자동차도 좀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고민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업종 자체가 사실 매출액 성장 인하기든 인상기든 잘 안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거의 한 거이라기보다는 재미가 없었죠. 사실 다른 섹터 대비해서. 자동차 섹터는 보면 가치주이기도 하고 잣대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또 어떨 때도 성장주의 모습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전기차의 시장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기아 현대가 조금 더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파이는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성장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자율주행 이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본다고 하면 성장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PBR이나 다른 전통적인 재무지표의 잣대를 봐도 사실 그렇게 엄청 또 좋은 메리트에 가격돼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조금 이제 자동차 주식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자동차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수익률에서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지?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가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올라도 사실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은데 자동차 업체가 순환매 차원으로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포트에서 조금 단단한 받침목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상대적인 부딪렬 격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기아 현대 같은 중우장대의 큰 업종들은 한 번 추세 상승을 받으면 관성대로 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하실 거면 완성차 업체도 해보실만 하다. 다만 다른 종목이 너무 상대적으로 세버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좀 소외된 업종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까 반도체 제약은 우리가 지금 성장주라는 부분 그리고 관심이 많아졌는데 자동차로 넘어왔고 또 하나의 방화주,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통신 업종인데 우리가 이제 통신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AI, 클라우드 하면 성장주잖아요. 그런데 통신주는 또 AI나 클라우드와 또 접목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에 조금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차를 안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봐야 돼요? 통신주는 연말에 배당 수요로만 사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G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앞으로 6G가 나오더라도 아마 수급들은 그것보다 더 작은 종목들에 더 집중할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통신주들은 배당주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통신주 3사 중에서도 사실 KT만 놀랐지 사실 SK텔레콤이나 U플러스들도 그렇게 썩 재밌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말씀드렸던 AI나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다. 뭐 언젠가는 이런 쪽이 어떤 다른 이슈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상승, KT 경우에는 24년 보유하면 연말 배당, 내년 3월까지 보유하면 기말 배당, 분기 배당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주 3사 중에서는 유독 올라온 경향은 좀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 통신주가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을 가기에는 좀 다수 이른 구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통신은 수익률 측면에서 배당이라는 컨셉 때문에 크게 막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당 얘기하다 보니까 은행주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은행주가 최근에 보면 주주환원 모멘텀이 이게 아시겠지만 12월 결산이 되면 항상 12월 배당 기산일이 끝나고 배당 났고 이런 게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내년 2, 3월로 또 배당 기주 명부 폐쇄가 이제 결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2, 3월 앞으로 한 2, 3개월 나왔으니까 은행주가 또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신주하고 좀 사실 결은 좀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한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에 충당금들도 많이 쌓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사실 순위자마지는 크게 변동은 아마 없다라는 전망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재무적인 지표들이 내년에 썩 좋아지는 것들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주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들 그러니까 뭐 주당 배당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흐름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여기도 신한지주는 좋지만 KB금융은 또 사실 또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섹터마다 그냥 좋은 거 또는 어느 한 쪽 추세가 단기적으로 추세 잡힌 쪽으로만 수급 좀 쏠리는 시장의 전반적인 색깔을 종목에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이런 통신주, 은행주들은 단기 관점으로만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뭐 더 크게 뭐 밀리겠습니까? 단단한 포트에서 단단한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또는 시장에 급락이 왔을 때 이런 종목도 계좌 방어해주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 자동차, 통신 이런 가치주, 배당주의 성격들도 사실 시가총이 굉장히 큰 업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방을 잘 잡아주고 반도체나 제약 같은 성장주가 수익률 게임을 해주는 그런 약간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외국인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은행, 통신주와 같은 저평가 종목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금융당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문자료의 공시화를 의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평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공시 의무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외국인들이 결국 돌아오려면 계속 지목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신주, 은행주들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핵심 자유사들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 특히나 M&A 진행할 때 소액주주들은 배제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들어갈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전통적으로 가치주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이벤트들,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영업이익 증가에 좋은 반도체 제약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동차나 통신은행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WM 파이낸스 센터의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